엄맛은 잔들로 벗겨버린 머리가 엄맛은 잔들로 벗겨버린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어쩔 수 없어 날씨 그 길 위로 그날의 거리 위로 달려나가지 진출을 남기세 인사하면 넌 매일 다가온 전야들이 바라보는데 나의 무대일까? 바로 여길까? 올라가볼까? 너에게 다른 꿈이 있다면 여기서 그 눈빛 받고서 저 저를 타고 막을 수 있을까? 너의 상가에 얼어붙인 너랑 상의 서진 놈이로 가야하는데 왜 벗거리는데 내게 보낸 신자만 스겨나오면 가야 감사합니다.